신경쓰기 아무리 우리가 정확히 뭐냐면 엿지리가 안 받아 여기 있지 엿지리인지 그 다음 7세방울에 내릴 받다는 거에요 신령인들이 이게 하겠지만 말 그대로 시생인들 하의를 내리받는다 우리 공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? 점차 받아야 될 거 아니야? 공수도 맞아, 시경이 보잖아. 그러니까 7대방울하고 10대방울하고 합쳐져야 돼. 내가 이제 꼬랑귀를 이제 방울 수건은 없으니까 묶어만 줄게. 그럼 가가지고 나랑 똑같이 해가지고 한 벽에 넣으면 돼. 내 집은 지참을 아저씨가 많아. 그래서 백 Britopad을 끌어 온 세 벽에 넣는다. 그리기에서 지참을 다 그 마음을 놓는다. 여러분, 가위가 지참을 맛있어. 소금은 우리가 지참을 소금을 놓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이들 담는 자기가 심각한 거 아니야? 지참을 다 넣을거 아니야. 사이 1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